다음 곡으로 전해드릴 곡은 지금 날씨와도 좀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. 이 곡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고 여러분과 함께 이 곡을 또 생각하던 들으면 어떨까 싶어서 전해드리고 온 곡을 두 번째로 전해드릴께요. 감사합니다. 모란이 피아노 동맥의 피어는 넌 다시 동맥요 나에게 찾아와 꿈을 주고 너는 또 어디로 가버리나 내 사랑은 또 어디로 가버린다 내가 살아있는 너는 어디로 가버린다 내가 sanct oxidation하다 너는 뭐 그런 걸 가버린다 내가 왜 Lot야 내가 여행을 내게 아멘